아 근데 뭘 해도 질 것 같은데 와 113레벨이래요? 벌써? 레벨 엄청 높으시다 지금 랭킹순위가 31위에요 하루님 지금 뭐 바꿨다가 또 안 맞으면 바꾸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루님도 테스터 엄청 하실 텐데 달성미전도 다 하시고 사른림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백각을 잡았으니 이길 수도 있겠죠? 나이스 가자 자 제이크 좀 잡아줘 아 이리 갔네 뭐야 카르마 왜 살아났지? 나이스 카르마가 몇 번 일어나는 거야? 살아난 거 아니야? 이분 한... 5번님한테 이기는 거 아니에요? 5번님 박제 완료 이것만 따가지고 올려놔야겠다 7억 32만이시구요 와 113레벨이래요? 벌써? 레벨 엄청 높으시다 지금 랭킹순위가 31위에요 5,832죠? 6번님 그... 랭킹순위가 31위인데 제가 이겨버렸습니다